어떤 노래를 좋아할지 몰랐어 알던 고향이 썩었던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차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온전옥한 작전의 목차에 잘 갑니다 사례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았던 고향이 있었던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 매일 배란 떠있고 어부는 어뢰소리 무엇인지 보게 있었네 내 은하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